어! 마침 왔네요. 나랑 술 한자네요. 상겸을 참석 못해서 미안해요. 재경이 좀 달래줬어요? 네. 좀 속상해하더라고요. 문상영 씨가 잘 좀 해줘요. 부탁해요. 네. 냠냠 마십시오. 참. 봉선아라고 알아요? 네? 뭘 이렇게 놀라? 그냥 봉선아라는 여자를 아냐고 물어봤을 뿐인데. 너는 봉선아가 그쪽 스토커라던데. 네? 아 네. 듣기로는 오랫동안 만나 전 남자한테 배신을 당했다고? 그 남자 문상혁 씨 맞죠? 저 그게 아니 뭘 이렇게 긴장해서 그래요? 아니 그냥 봉선화라는 여자에 대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말이 다 틀리길래 좀 알아보려는 거예요? 형님은 봉선화 씨를 어떻게 아시는 겁니까? 아니 뭐 안다는 정도는 아니고? 철모를 때 잠깐 사귀었던 사이인 건 맞습니다. 하지만 서로 바쁘기도 하고 소원해져서 자연스럽게 헤어졌습니다. 근데 제가 재경 씨 사귀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갑자기 나타나서 난리를 피더군요. 헤어졌다면서요? 그게 전 마음 정리를 했는데 그쪽은 아니었나 봅니다. 깔끔하게 정리를 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형님. 아니 뭐 나한테까지 죄송할 건 없고요. 재경이 신경 쓰지 않게 선명하게 매듭 지어주세요. 재경이 신경 쓰지 않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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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вот